아, 이게 석진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저기 있잖아. 아니, 형 빨리 와요, 그냥. 아니, 뭐. 아니, 뭐 생각한다고 뭐 나아집니까? 오세요.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뭐요? 희망 버려요. 희망 버려요. 저 미안한데. 그러니까 뭐 극적인 거 좋아요, 다 좋은데. 희망 버려라. 조심해. ρι aplikating 이렇게 주말두세요. 자, 형. 뒤로 와 그냥 뒤로, 형. 뒤로 와 그냥 뒤로, 형. 그런 시간에 됐다. 됐어. 뒤로 와 그냥 뒤로, 형. 내가 먼저 들었으면 간발이었어, 간발이었어. 내가 뚝쓰. 진영이 형 거 뜯었는데, 그렇지? 아, 뭐야, 나는. 나는 뭐야. 아니, 공주님. 아, 뭐야, 이게. 나는 오늘 컴퓨터 좋아하는데. 아, 그냥 막 다. 아쉽네. 난 되게 비장하게 바지도 갈아입었는데. 자, 여러분. 일단 이론 씨가 오늘 컴백 쇼케이스 때문에 먼저 출발을 하셨고. 아, 맞구나. 저희가 뜯은 이름표 개수당 1만 원씩. 그리고 1, 2, 3등에 따라 5만 원, 3만 원, 1만 원 드린 결과. 일단 아까 1등이었던 관세사 팀은 36만 원. 36만 원이요. 우리 36만 원이요. 네, 36만 원이요. 그리고 2등이었던 아시아 팀은 32만 원. 아, 우리가. 그래도, 그래도. 4만 원 차이요. 4만 원 차이요. 자, 아까 꼴등이었던 아메리카 팀은. 됐어. 왜요? 40만 원. 40만 원. 아, 우리 아웃이 한 번도 안 가네. 아쉽네, 아쉬워. 아니, 우리가. 이쪽 팀에서 두 분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네. 벌칙은. 이 위에 이 레일 보이세요? 네. 네. 집 코스터인데 이렇게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고요? 그냥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고요? 바닥이 없어요. 그냥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고요? 상고를 해봤는데 진짜 부수없어요. 저 이거는 제비뽑기 하겠어요, 제비뽑기. 자, 다시 골라주세요. 자, 둘이 말. 지금 이대로 고르세요. 왜 이렇게 빨리는 소리야. 진짜 싫어하네. 그럼 동시에 꺼내서 앞으로 보여주세요. 하나. 안 바꿔? 둘. 셋.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아, 저 여기까지 다 이거. 요새 애들이 세다. 와, 엄청 높다.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아,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높다. 와, 이거 아닌데. 아니, 근데 이거 이거 내려갔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엉덩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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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고 와 더 안다 더 안다 더 안다 아 오 더 흔들려 야 아 아 아 와 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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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